아 아 자 양키가 굉장히 자기만의 색깔이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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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터 빌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류난 리프 정통파 비보를 추정할 수 있고 모리적 아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합팀과 분별 센터 복숭한 비보를 추정할 수 있고 어느 팀이 가장 세게 할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드립줄 준비됐습니까? 몰아웃 준비됐습니까? 빌골 준비됐습니까? 오케이 DJ 레디 점수 시민 여러분 이 멋진 배틀 지금 준비됐습니까? 지금 준비됐습니까? 지금 준비됐습니까? 오케이 사유 비보 챔피언십 카운트다운 4 4 3 2 배틀 시작하시죠 3 3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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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7 7 6 7 8 9 9 10 6 6 7 7 8 8 9 10 10 10 10 10 11 10 11 11 11 12 12 12 13 14 15 15 12 15 13 15 15 15 15 16 18 20 21 21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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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